도미? 젤다? 젤다 하는 애들은 점프를 좋아하는데 이상한 점프? 아 물이다 물 어 일단 버설 주는거니까 착해 일단 아하하하 아 아 괜찮아 그냥 가 또 주세요 제발 기계 착한가요? 아 버너스는 필요없는디 뭐야 저거 아 이쪽인가 설마? 제작자 루트? 제작자 루트다 이거 지가 깨기 힘드니까 야 오징어 여기서는 이 못이기죠? 밟아도 안되지 못이겨 못이겨 저기 뭔가 있는거 같은데 함정이었나? 벗어먹어야 돼 아 오징어야 하하하하 아 힘들게 먹었는데 반동으로 튕겨나와서 붕어 맞았네 너무 욕심이야 너무 욕심이야 욕심은 화를 부른다 어우 조심해 욕심 부려서 천천히 먹고 오징어 지나가고 아하하하 아니 버섯은 물에서 왜이렇게 빨라 난 느린데 심해 공포게임도 깬 나인데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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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죄송합니다 버섯은 왜이렇게 빠르냐고 버섯은 왜이렇게 빠르냐고 안먹어 안먹어 지나간다며 먹어 오징어 오징어부터 윈해야겠네 대포도 되게 느리네 조호 오징어 하하하하 하하하 오징어님 아 오징어 아 오징어 왜저래 압박감 지리네 으허허허허 오징어갯소와 하하하 하하 이어 오징어 저거 클났네 liberty 꼭 먹어야 돼 저 오징어 차들 맞으면서 가게 저쪽 저쪽 저 교차로 부근 아 제발요 스피드로 간다 이렇게 된 이상 스피드야 스피드로 승부해 그렇지 오징어를 위로 유인하는 거야 위로 유인해서 위로 가는 척 하면서 함정에 빠질 척 한 다음에 지금이죠 오징어 위에 있을 때 빠르게 돌파한다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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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시해 무시 튕기면 죽는다잉 천천히 천천히 아 맞다 아 나도 모르게 두 번을 눌러버렸네 한 번만 눌러야 되는데 아 따다리 누르는 게 습관이 돼가지고 한 번만 이제 잘했는데 괜찮아 버섯은 내 몸을 느리게 할 뿐 진정한 컨트롤러라면 그냥 순수한 키 작은 마력으로 깬다 일로 오세요 오징어님 일로 오세요 아 neural 아 맞다 뒤로 도지 아 요즘에 한국농구에서도 금지인데 이거 맨투맨 해야될거냐? 그래 일로와 됐다 갔다 아! 그거야 뭐.. 아.. 괜찮아요? 말씀드렸죠? 여기서는 내 몸을 무겁게 할 뿐이라고 가자 아 쟤 벌써 왔어? 예? 아 어떻게 갔지 아까? 아.. 안돼.. 그 차다리 아까 못갔으면 상관없는데 얘 가구에 취해서 있다고 지금 아깐 운이었을 뿐이야 침착하게 조심으로 그렇지 빤짝일 때 가자 빤짝일 때 스킵하자고 다 왔는데요? 저기만 돌파하면 되거든요 저기 앞에는 그렇게 어렵진 않아 이쪽 부근이 좀 어려워서 그렇지 이 오징어는 일로 유인하고 빨리 좀 지나가라요 됐죠? 됐죠? 두 번만 안 누르면 돼 한 번씩만 누르세요 한 번씩만 기다렸다 갈까? 기다렸다 가자 조심해 마종 간다! 돌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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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번 더! 한 번 더! 침착해! 오케이! 어때요? 간단하죠? 좋아요 됐어! 네 번째 판까지 목숨 되게 많이 남기고 왔어 좋았어 안녕ί Ohh 안녕... 안녕하세요 ners